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유예가 실시됩니다. 전북은행은 최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대출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 상환기일이 다가온 원금은 물론 분할 상환액도 1년 동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환유예를 원하는 지엠 협력업체는 개별 거래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